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영상을 찍어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급히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저녁, 야, 날씨 정말 좋았죠? 서울시에서 꽤나 의미 있는 행사를 주관했습니다. 정동 야행. 정동은 덕수궁이 있는 동네죠. 덕수궁 돌담길을 끼고 굉장히 많은 문화공간들을 저녁바람 맞으며 그것도 가을바람입니다. 연인들이 친구들끼리 체험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행사였습니다만 문제는 그곳에 이렇게 개화기 옷을 체험하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정동 환복소인가? 그런데 그 공간에 일제강점기 일본 경찬옷과 일본의 헌병옷 그리고 일왕옷까지 입는 체험을 하는 일왕도 천황옷이라고 해서 이게 왜 문제가 되나요? 덕수궁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실제로 그 정동의 여러 문화공간들이 근대기 건물인 것도 팩트고사시입니다. 그러나 덕수궁은요? 여러분 덕수궁이 원래는 월산대군의 집이었습니다. 성종의 형. 그냥 그렇게 작은 누군가의 집으로 출발했다가 임진이란 때 경복궁, 장덕궁이 전부 다 불타니 선조가 그리고 광해군이 그곳에서 머물렀단 말이죠. 그러다가 훗날 경복궁에서 일본군에게 거의 갇혀 살던 고종이 경복궁을 탈출해가지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합니다. 이걸 우리가 아간파첸이라고 하죠. 아간파첸 1년 동안 러시아 공사관에 고종이 몸을 의탁하고 있다가 1년 만에 돌아와서 1897년에 황제국임을 선포하고 대한제국이 만들어지고 그 황제 즉의식을 했던 것이 바로 덕수궁입니다. 당시는 경운궁이라고 불렸죠. 그리고 그 덕수궁에서 1905년 중명전에서 우리가 외교권을 빼앗기는 치욕의 을사늑약이 체결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외교권이 없는 고종이 이상설, 이준, 이위종 등을 네덜란드 헤이그 특사로 만국평화회의에 보냈다는 것 때문에 고종이 1907년에 강제 퇴위당하고 우리의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 순종이 즉의한 것도 바로 이 덕수궁입니다. 그런데 그 덕수궁과 더불어 문화체험을 하는 그곳에 개화기 옷을 입는다라고 하면서 일본 경찰과 일왕의 옷을 입는 체험을 한다. 이건 홀로코스트 현장에서 독일군 군복을 입어보는 것과 뭐가 다른 거죠? 일제의 만행에 이렇게 둔감해져 있는가라는 생각과 더불어 이 부분 때문에 서울시에 화가 나죠. 그러나 서울시는 진짜 몰랐다. 해당 업체가 실수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심으로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실수이기 때문에 여전히 의심이 갑니다. 최근에 정치인들 거짓말에 넌저리가 납니다. 한편 생각해보면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거짓말에는 그렇게 무거운 잣대를 들이대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치인의 거짓말에는 참 관대하구나 하는 생각과 더불어 영상 이렇게 마치겠습니다.